우와 여기 보니까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어머 여기 불고기 볼, 김치프라인 이거 진짜 거 아니죠? 네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자 오늘 제가 달라스의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한국식 퓨전 길거리 음식이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픈했는데 벌써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분식과 미국적인 것을 결합을 해서 퓨전 한국식 길거리 음식이 재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이 미국에 있는 이민호 씨 팬들은 이곳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왜 그렇지? 자 여기가 코리안 스트리트 이츠입니다. 요즘 엄청나게 이쪽 달라스 지역에서 핫한 아우 이뻐라 김밥 포스 떡볶이 아 너무 예쁘죠? 아직 지금 오픈 시간이 아니라서 아 여기 사장님 계시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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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너무 미인이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박혜영입니다. 저는 Korean Shure Eats 운영하고 있어요. 아 예. 근데 영어가 더 편하시죠? 네. You're good in English. how long have you been managing this store? uh so we actually just started this store around two and a half months ago. 네 ive But we thought it would be a good time to start our business and offer some prices that are fairly affordable so that people, even if they're struggling, come here and sleep Wow! Do you think there will be really big success in Korean food in the future? I really believe so Korean culture has become very popular with K-pop, K-dramas 저는 이 뇌너로 너무 많이 감사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객들과 함께하는 뇌너로 봤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BTS 옷을 입고 싶습니다. 그들은 정말 더 많이 입고 싶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으로 입고 싶습니다. 정말? 한국인이요? 한국인이요. because sometimes i have to speak English back because they're uh, Korean is better than mine they watch the Korean drama so it's very interesting to see all these kids come in older I get the more proud than I am because South Korea is such a small country and it's kind of away from the Western world 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주 큰 대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데요 지금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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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으려면 영양제 신소가 많이 вход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起來도 이 식사에 왔어요 ÇKIN은 어떤게 알고있어요 떡꼬치? 근데 저도 무슨 일은 improvements 몇 년 전 한국인 식사에 있는 거에요 떡꼬치, 여기right popular? 우리 소떡이 더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소떡? 소떡 아, 소떡? 네, 소떡 소스, 떡, 떡 소스, 떡 우리의 메뉴는 없지만 떡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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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꼬치 우리의 메뉴는 아직도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놀라운 것 같아요 한국인분들, 그리고 K-pop 가수들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 음식, 파이팅! 한국 음식, 파이팅! 우와, 여기 보니까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어머! 이야, 여기 불구기 볼 뭐, 김치 프라이 어우 요게, 김치? 김치하고 치즈 섞였나요? 네 김치 볶음밥이 또, 아우, 나 너무 좋아하는데 그리고 빵을 그리고 빵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그리고 빵을 만들고 와아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이거 진짜 거 아니죠? 네,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아, 진짜래요? 아, 그럼 이거 안 팔아요?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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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당연히 가짜인 줄 알았더니 이걸 진짜래요 리얼이래, 리얼 어머나, 세상에 이야, 정말 너무 맛있어 보인다 오, 이게 뭐야? 에그 토스트? 오우 오우 이런 것도 있네 오우, 저기 보니까 닭강정이다 스파이시 본래스 치킨, 라이언? 네 오우, 너무 맛있겠다 어머 이거 완전 대박이다 네, 이것은 네, 이것은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그리고 어머, 김말이야 네 나 너무 큰 소린가봐 김말이도 있어요? 이거 인기 있어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김말이는 떡볶이 떡볶이 넣는거 알아요? 그래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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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시는데 너무 귀여워 아니 사람들이 진짜 이거 코로나인데 어차피 6피트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귀엽게 쓴 거네요. 재밌게 스테이 원 오빠 away from people like it? 네. 사실 제가 어제 휴스터드 샀는데 그리고 나중에 루키지애나에서 샀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연락드렸는데 너무 귀엽다 진짜 디자인도 너무 예쁘게 했다 옷도 있어요 옷도 이거 와 이거 진짜 너무 대박나시겠는데 이거 여러분 여기 처음에 왔어요? 네, 처음에 왔어요 아, 처음에 왔어요 아, 처음에 왔어요? 아,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봤어요? 네 오, 어떻게 됐어요? 우리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 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곳에 왔어요 그 전에 한국 음식은 어떤가요? 좋은 질문 이곳은 도시락이 정말 좋은 세트입니다 도시락? 네, 도시락이 정말 좋은데 저는 김밥을 좋아해요 김밥! 이곳은 이곳에 대해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네, 저희는 이곳에 아주 좋은 의미가 있었어요 오늘 뭘 먹어볼까요? 저는 김치 프리랭을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김치 프리랭을 먹어보고 싶어요.